음악 동물을 입체로 만들고요. 약간 캐릭터화 시켜서 조각 작업을 하는 조각가 노준이라고 합니다. 제목은 호수 위에 클로아스키라는 좀 우스운 제목인데요. 캐릭터의 고양이 캐릭터와 강아지 캐릭터를 만들어서 머리 위에 얹어놨어요. 2층으로 다 얹어놓고 큰 호수 형상을 하는 스테인리스 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설치를 했는데요. 요즘 세상이 좀 경기도 어렵고 너무 끔찍한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예전보다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제 작품을 보고 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치료하고 좀 더 관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픈 그런 마음으로 제작한 작업입니다. 현대에 들어서 좀 개념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실물이 있고 평면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컨택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 개인적인 사견일지 모르지만 입체 작업은 평면 작업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관객들과 더 가까운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도섬 도섬 되게 매력 있는 섬인 것 같아요. 지형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을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 되게 작은 멀리서 보면 아주 점 같은 작은 섬인데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기는 정말 큰 섬이더라고요.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어떤 동물원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예전에 즐겼었던 예전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간에 잔재들이 남아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되게 재밌는 그런 섬인 것 같습니다. 제 작품은 다른 유명하신 조각가 분들 작업보다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어요. 형상이 구체적이고 또 더군다나 약간 캐릭터화되고 좀 귀여운 형상이라서 표면적으로는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과의 관계 회복 혹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 또 그곳 도섬의 특징 중에 하나인 동물원이 있었다는 그 개념 인간과 동물의 어떤 그런 관계 회복까지도 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작품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귀엽고 쉽게 보이지만 관객들이 이렇게 보시고 아 이 안에 이 작가가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좀 어제와는 다른 좀 더 새로운 느낌의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. 많이 사진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섬도 많이 찍으시고 해서 좀 저희 비엔날렛뿐 아니라 섬도 많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안에 좀 따스한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의 그런 웃음과 사랑이 보는 관객들에게도 좀 전달이 되는 그런 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